최고봉이 사러 온다 그러던데? 누가? 최고봉이 최고봉? 그게 누구야? 그거 저기 다육... 최고봉? 이름이 최고봉이에요? 아니 그거 유튜브인데 최고봉입니다가 타러 온다고 타러 온다고? 타러 온대요? 네 입금하라 사러 와 보내주면 돼 와서 몇 개 볼러 가려고 모르는데 우총게 산다고 줘야 돼? 입금하면 되지 차로 보내야 돼 얘가 더 오래된 거겠구나 피카코 이쁘네 이쁘네 이 정도면 잘 자라네 그러니까 풀이 일부는 찍어야 돼 우리 옆으로 한 잔 밖에 안나 깻잎처럼 아니 이게 20cm 넘어야 잘하더라고 20cm, 30cm 돼야 이렇게 이 옆에 가면 응